안녕하세요 채푸지입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에 있는 제주민속촌에 나와있는데요 추워 지금 이런 추워?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번에 제주도 촬영 오면서 이런 곳이 있다고 해서 한 번 와봤어요 어이 생각보다 이렇게 써진 않네 폭포 이런 거 너무 좋지 않아? 차 소리 안 들리고 물소리 새소리밖에 안 들리잖아 이런 거 너무 좋은 거 같아 어 소랑해 제주? 어? 소랑해? 소랑해 무슨 뜻이야? 소랑해 무슨 뜻이지? 어이 뭐야 뭐야 어이 깜짝이야 아아 진짜 무거워 야 나무를 올렸어 야 뭐 예쁜 돼지 어 어 돼지 진짜 있나? 어? 소랑해? 어 진짜 있는 거 같은데 어이 어 소리 들었어 야 소리 들었어 진짜 야 진짜 무거워 어허어 와 소리 어 있어 어허어 어 저기 저기 야 얘는 멧돼지 같은데 어이 어허어 폭돼지 풀 먹는데 어이 오소 ASMR 어기 옆 사람 주세요 하체 사람 주세요 갈비살 갈비살 어이 뭐야 맛있겠다 어 봐봐요 이거 뭔지 알아? 옛날 제사 지낼 때 이런 거 있어 터키도 있어 이거? 떡갈비 어? 터키에서? 터키에서는 있어요 이거보다 좀 다른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뭐 밥 먹거나 같이 함께 잘 만들었어 이거 진짜 같은 거 생선구이 까지 응 이렘 응 누가 더 빨리 나가라 해볼래? 응 이런데서 이렘 네 남녀가 커플끼리 이상하면 안 되는 걸 많이 한다고 숨어 숨어 치즈랑 시클머리도 있네 가족이다 가족 선탠하고 있어요 아 이쪽이 이쪽이 저랑 맞네 네 이렘 게임 좋아해? 네 스트리트 파이터? 가자 멈춰서 해 달려 멈춰서 뭐야 아 이거 점핑 어? 저 뭔가 이렘이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인데 뭔데? 순간 빠짜빠짜버리네 아 그러네 우리 집도 저런데 옥탑방 그래? 우리 옥탑방이래 잘 만들었네 딱 여자 초대하기에 좋고 아 여자는 안 오지 그래? 우리 옥탑방 여자 금지야 그래? 어? 왜 금지? 이게 안 보인다 별재 불러야지 응 별재 부담을 선택해주세요 다시 뺐어? 어 뭐야 어디다 안 돼? 뺐어 이런 무인 시스템은 터키에 있어? 없어요 없어? 없어요 슬픈 얘기인데 불가능 아직까지 내가 봤을 때 한국 밖에는 다 불가능이 있걸? 전 세계에서 맞아 그거 인정 나 좀 인정해 한국이 진짜 내가 여행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한국이 진짜 안전해 엄청 안전한 나라고 진짜 진짜 이런 것도 안 훔쳐가 한국은 또 또 밥집 밥집이 있는 거 같은데? 떡볶이 야 이상하네 짜진 않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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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빔밥 비빔밥 좋아 오케이 비빔밥 좋아해? 어 너무 좋아해 오우 잘 먹었다 엄마야 여신데? 이랜 엿 먹어봤어? 엿 안 먹었어요 맛 좋아해 한 번 먹어볼 수 있나요? 응 잠깐만 엿 하나 먹을까 우리? 많이만 산갑산 아 예예 예예 예전에는 보통 먹거리가 어때? 음 특이한 맛이예요 이거 소녀 맛이 없는 맛이네? 패라멜 보다는 더 딱딱하고 뭔가 할 수 있나요? 네 신기하다 무슨 맛이예요? 이게 영맛이지 이게 영맛이예요 이게 영맛이예요 탁까지 마시고 갈까? 마시고 갈까? 커피 맛있어 드롭소개 드롭소개? 네 드롭소개 이게 엿을 자르면 칼이야 가위다 가위 네 엿을 이렇게 탁 탁 탁 탁 탁 이걸로 엿 먹으라 이렇게 엿 먹어 해서 매웠어 아니 맞지 않아 매웠어 닭을 잡아서 엿으로 만들고 꽁도 잡아서 엿으로 만들네 꽁? 닭? 닭을 푹 따로 삶는다고 합니다 닭이나 오리 네 비빔장이 돼서 많이 먹고 올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오늘 이렘과 완전 제주 전통 이렇게 물어봤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잉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